뺏뺏 딱딱 정정정 정정정 여보 해봐 다현이가 해봐 여보, 우리 다현이가 숫자도 읽어요 자, 해볼까요 다현이가 읽어, 그렇지? 1 1 6 7 8 5 6 7 뭐야 10 10은 없지 10 5 5 1 2 2 3 4 5 5 6 7 8 9 9 이건 뭐예요? 10 10 다현이 어디서 배웠어요? 10 10 10 10 10 11 12 13 12 13